안녕하세요 컴퓨터 즐거운 남자 신성전 인사들입니다. 명절 다들 잘 쉬었나요? 저도 명절 쉰다고 며칠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어제 새벽에 내려오자마자 그전에 모아놨던 데이트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해서 조합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메모리 오버클럭 하는 방법이나 메모리 타이밍 같은거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오버클럭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타이밍이 뭘 뜻하고 이 클럭이 어떤걸 뜻하는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 될거에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넘기셔도 되고요. 다만 요걸 1부로 잡고 2부에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로 메모리 카드를 오버클럭하고 타이밍을 변경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질환감이 있으셔도 한번 받으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요. 자 우선 메모리 카드 겉모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 카드는 보시면 이런 스티커가 다들 붙었어요. 물론 어느 회사 메모리는 따라서 스티커 내용은 다를 수가 있는데 차례차례 보면 8GB, 8GB라고 적혀있는건 메모리 용량을 표기한거고요. PC4라고 적혀있으면 DDR4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21330은 보통 요거로 메모리 카드 속도와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CL19191943이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이 메모리 카드의 타이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뭐 주차수라든지 아니면은 2666 적혀있는건 메모리 카드 클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1.2V 적혀있는건 메모리 카드의 전압, 동작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티커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타이밍 같은 경우는 다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첫번째거 CL 항목은 표기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성능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클럭은 물론 다 표기해 놓고요. 용량과 이 사진은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사진으로 봤던 메모리의 클럭과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 클럭은 데이터 하나가 이동하는 사이클을 표기한 겁니다. 어떤 소리냐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쓰는 메모리 카드 주파수가 4000MHz짜리 메모리를 쓴다고 말씀드리면 MHz는 100만Hz로 변경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초당 40억개의 데이터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1초당 몇번의 주파가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숫자를 표기해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당 40억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자면 1사이클 이동시간은 1초 나누기 40억이 되겠죠. 매우 낮은 단위가 될 겁니다. 아 이게 설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한게 다음번에 타이밍을 설명하기 위해서에요. 이제 CL이 아까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맨 앞에 있는 항목인데 CL이 15일 경우 이 이동이 15번 실행이 될 때 한번 CL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CL 15가 되면 15 나누기 45초 가면 이 CL이 한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더 부관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는 DDR 메모리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Double Data Rate라고 그리고 예전에 사용하던 것은 SDR 메모리입니다. Single Data Date Rate 이게 뭐가 다르냐면 싱글은 한 번의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위에서만 데이터 이동이 이루어져요. 한 번의 사이클당 한 번의 데이터 근데 DDR 메모리는 한 번의 사이클당 두 번의 데이터 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밑에 QDR도 있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을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 CL 15면은 이렇게 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를 8로 바꿔야되는거에요. 두 번 이동하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4가 아니라 8이 되는건데 그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상식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고 일일이 표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총합에서 말을 하자면 클럭은 높아질수록 메모리의 데이터 속도는 빨라지는 거겠죠. 더 짧은 시간에 이동이 되니까요. 한 사이클이 이루어지니까 클럭은 높으면 높아서 좋은겁니다. 어 타이밍은 작으면 작을수록 같은 시간당 실효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타이밍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겁니다. 이거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자 어 요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메모리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사진에 메모리 타이밍 뭐 19, 19, 19, 4, 3 적혀있었죠. ET는 제가 따로 찾아서 펴게 둔 거고요. 이게 각각 CAS RCD RP RAS 를 뜻합니다. 이거 뭐 줄임말이에요. 근데 줄임말이 딱히 중요하진 않아요. CAS는 CA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각각 뭘 뜻하는지 우리가 뭐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 컨트롤러는 CPU 안에 있습니다. 메모리는 저장 장치지 그러니까 읽거나 쓰는 장치지 이거는 따로 연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필요할텐데 그게 CPU 안에 있습니다.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 신호가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메모리에 도착하는 시간까지의 타이밍을 CR이라고 해요. 이 CR 숫자가 줄면 줄수록 어 신호를 보내주는게 더 빨리 도착하게 되겠죠. 메모리에 이게 CR로 표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2T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메모리가 2T로 되어 있는데 1T로 변경하면은 속도가 빨라지긴 하나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메모리 오버클럭 하든 말든 줄이지 않고 보통 2T로 두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높은 클럭으로 오버클럭 할 경우에요. 이건 손대지 마세요. 또 이제 메모리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필요합니다. 어 메모리가 한개의 캐피스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류를 보관했다가 그 전류를 사용하면서 이제 행과 열의 데이터를 읽고 쓰기 시작하는거에요. 근데 이게 전류를 충전하는 시기에는 메모리가 동작이 불가능해요. 충전이 다 되고 난데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전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거지 충전이 될 때는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충전 주기 시간이 필요해요. 메모리를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류량을 채워주는 시기요. 예. 이게 과충전이 되거나 과충전이 되면은 부품에 무리가 갈거구요. 아니면 저충전이 되면 데이터가 손실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충전을 해줘야되요. 이 충전 주기가 TRP라고 해요. 예. 그냥 RP라고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세번째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충전 해주면은 메모리 컨트롤러가 기본적으로 지정해준 행을 찾아서 열고 그리고 내가 원 그러니까 써야되는 열을 찾는 것을 RC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을 열고 내가 열을 선택할 때 동작하는 것을 RCD라고 해요. 이 타이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주소를 빨리 찾겠죠. 빨리 찾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번째 항목에 속하는데요. 이 타이밍이 주면 줄수록 메모리의 성능이 꽤나 올라갑니다. 이거와 함께 더불어 CL이라는게 이루어집니다. CL이 뭐냐면 행을 찾고 주소를 찾았단 말이에요. 이걸 선택해주면 여기까지의 모든 열에서 읽고 쓰기가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지정해준 데까지 읽거나 쓰는 것을 CL이라고 해요. 이게 첫번째 항목이 되고 가장 메모리 성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CR이 숫자 하나로는 더 많이 영향이 끼치지만 속도에 대해서 이거는 손을 안 댄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놈을 줄이면 특히 CL을 줄이면 메모리 성능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RAS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거냐면 우리가 명령을 줬어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그러면 행이 열리고 이 안에서 읽고 쓰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읽고 쓸 때까지 다른 명령이 또 추가적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계속 밀리니까 이게 끝나고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이 열려있어야 읽고 쓰기를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행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타이밍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컨트롤러에서 메모리로 신호를 보내주는 주기 타이밍 그게 TRAS입니다. 대충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전적으로 뭘 뜻하는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걸 알아야 왜 CL이 중요하고 아니면 TRCD를 줄이는 게 중요한지 알게 될 겁니다. TRAS는 대충 어느 정도 수치를 넣어줘야 되는지 그것까지 이해가 가셨죠?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끝내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 타이밍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걸 설명드리자면 아까 타이밍 중에서 제가 두 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했던 것은 CL과 TRCD가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실험해 보신 분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께요. 슈퍼파이로 레이턴시가 얼마나 줄어든지 따라서 시간을 적어놨습니다. 연산 시간에 비해서 진짜 정말 짧게 줄어들기 때문에 매직 그래프로 그려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CL이 줄면 줄수록 거의 계단 방식으로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이 CL은 줄면 줄수록 확연하게 성능 객차가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TRCD도 주면 줄수록 개단 방식으로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편차는 근데 TRP를 보세요. TRP는 처음에 줄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안나고 오히려 느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한 번을 줄긴 줄는데 그 뒤에는 또 별로 편차가 나지 않아요. 구에서 팔라마 갈때면 한 번 줄었네요. TRAS도 보시면 개단 방식으로 줄긴 하지만 이거 줄어들었는 숫자 딴 거는 1씩 줄었는데 타이밍을 30이나 줄었어요. 줄었는 숫자에 비해서는 성능 향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CL과 TRCD 두 개의 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넘어가시고요. 그러면은 클럭과 그리고 메모리 타이밍의 관계를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선 이거를 보기 전에 이 중간 값은 레이턴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레이턴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턴시는 사전적 뜻을 보면은 자극이 전달이 됐을 때 반응이 돌아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딜레이 타임을 레이턴시라고 해요. 컴퓨터로 따지면 그런 거에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신호 전달을 했을 때 메모리가 그걸 처리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레이턴시가 되는 거에요. 딜레이 타이밍이 그걸 봤을 때 위의 항목은 CL입니다. CL 기준의 타이밍을 제가 표기해 둔 거고요. 좌측의 항목은 메모리 카드 클럭을 표기해 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클럭이라 하더라도 메모리 타이밍이 줄면 줄수록 레이턴시는 개선이 됩니다. 레이턴시가 빨라져요. 빨라져서 좋은 거에요. 숫자가 작아서 좋은 거에요. 하고 같은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메모리에 클럭이 오른쪽으로 밑으로 갈수록 레이턴시는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오버클럭 할 때 메모리 카드 클럭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턴시를 넉넉하게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이득일까요? 이거는 표를 보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메모리 카드 클럭을 올려야 되겠는데 그 올리기 위해서 타이밍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주객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타이밍이 너무 풀리는 바람에 기본적인 레이턴시가 상승해서 클럭이 올라가도 오히려 낫는 경우가 생긴 거죠. 진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가 3400클럭은 램타이밍 CL15에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쳐요. 근데 4000클럭을 넣으려면 이 CL을 18까지 늘려야 4000클럭이 들어갔다 쳤을 때 보시면 아시지만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생겨요. 레이턴시가 늘었죠? 8.8에서 9로 메모리 카드 클럭은 분명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균형이 잘 맞는 점을 찾는게 중요하게 됩니다. 아 물론 이건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게임에 따라서 클럭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램타이밍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배그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 램타이밍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임에 속해요. 이거는 어떤 게임을 한지에 따라서 제가 맞춰서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실험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클럭 높이는게 유리하다 싶으면 램타를 좀 풀더라도 클릭을 높이셔도 될거야. 아니면은 아 이거는 램클럭은 어느정도 수치 넘어가고 타이밍을 조이는게 좀 더 프레임이 잘 나오더라. 그러면은 예 클럭 올리는거를 포기하시고 타이밍을 줄이시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시중에 판매되는 메모리는 어 이 타이밍보다 클럭이 높을수록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뭐 15나 16정도에 적당한 클럭을 가진 제품을 사는게 가산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해 봐야 내가 쓰는거에 맞는거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는 2부 램 오버클럭하는 방법 램 타이밍 줄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빠이빠이 램 오버클 램 오버클 램 오버클 램 오버클 램 오버클 램 오버 eye 치 disciplines